파이팅! 정진우, 정진우, 정진우. 뒤통수 구경 잘할게. 근데 매번 똑같아서. 재밌을지 모르겠다. 초조해 보인다 너. 가자. 제시부의 맑은 물 조정 경기 대회. 대회 마지막 날 싱글스쿨 결승전 경기 시작합니다. 선수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가운데. 1레인 합전구 김영근 선수, 2레인 송신구 김상철 선수, 3레인 태상구 유찬 선수, 4레인 폭립구 정진우 선수, 5레인 수선구 황인택 선수, 6레인 일진구 이용민 선수. 긴장된 가운데. 딱 7분. 7분만 버티자. 선수들, 화이팅. 어텐션. 어텐션. 제시부의 맑은 물 조정 경기 대회 싱글스쿨 결승전. 긴장된 가운데 선수들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 긴장된 가운데 선수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황인택. 승인의 황인택 선수 각 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3레인 태상구 유찬 선수와 단위 품진구 정진우 선수가 선수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감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4레인 풍부 정진훈 선수가 선두로 뛰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느려진다. 선두 감축전을 벌이던 3레인 태성은 이찬 선수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야야야야 점점 느려지는데 아이 나 눈뜨거 못 보겠다 힘내라 유찬. 야 근데 저기 봉투 뒤집어쓴 꽃다발은 뭐냐 뭐 그러게. 어 잡아. 몰라 몰라. 파이팅 터져 터. 선수들 다레인 풍부 정진훈 선수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3레인 태성은 유찬 선수가 선두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나 목표가 생겼거든요. 전국대회 1등에서 제일 멋진 순간에 꼭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나 그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동시크 빽. 이런 야간 모습 옳지 않아. 어? 이럴 땐 뭐다. 동시크 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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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렘의 롤을 당기는 선수들 1, 2위간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4레인 정진훈 선수 그 뒤를 과장 죽여가는 3레인 태상우 유찬 선수 3레인 3레인 마침내 3레인 유찬 선수 선두를 달려도 4레인 정진훈 선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오 참 참 참 참. 3레인 4레인 어찌랑 특질함을 받고 있습니다. 4레인 나란히 빈시라인을 통과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급격히 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아 슈가스러웠다. 긴장된 가운데 심판의 판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판 판정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위 태상우 7분 06 해조. 어 1등 1등. 10분 06 해조. 심판 판정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1위 태상우 7분 06 해조. logan에서 1위 태상우 7분 06 해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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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보세요. 여보세요? 약 먹어도 이렇게 아픈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뿐였네. 제15회 아이 국물 최종 경기 대회 싱글스컬 최종 우승자는 태상고등학교 유찬 선생님이다. 1등이다. 와